영화 기적이 1980년대를 완벽히 재현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기적은 이장훈 감독의 신작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로 올 추석 가슴 훈훈한 웃음과 감동으로 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1980년대의 풍경을 구현하기 위해 베테랑 제작진들이 미술, 소품, 음악 모두에 섬세한 노력을 드렸다는데요. 먼저 기찻길과 개울, 풀숲, 새, 바람 등 자연과 어우러진 소담한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따스한 풍광을 구현해냈습니다. 여기에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양원역은 높은 리얼리티를 위해 1988년 설립 당시와 유사한 공간에 오픈세트를 제작해 대합실, 승강장, 이정표 등을 세심한 디테일로 완성했고요. 스크린을 가득 채운 80년대 감성의 소품들과 그때 그 시절의 유행가는 관객들로 하여금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. 스크린을 가득 채운 80년대 감성의 소품은 높은 리얼리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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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의 소품은 높은 리얼리